이런 가운데 정부가 60대 이상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추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.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량 백신 접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을 80%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특히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36.8%로 독감 백신 접종률의 절반 수준입니다. 중대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